가요가 좋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세림 씨는 언제 봐도 아름답고 날씬한데요. 건강과 아름다움의 비결이 좀 있나요? 네, 건강의 비결은 저희 부모님께서 건강함을 저한테 유전적으로 물려주셔서 제가 그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좋겠다. 네, 그래서 본인이 건강관리에 노력도 하지만 부모님께서 주신 그런 건강함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쁘다는 소리와 건강하다는 말을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 거기서 운동까지 좀 많이 하시죠, 요즘에? 운동이요? 운동은 제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건 핑계고요. 사실은 제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대신에 다른 쪽으로 제가 어떻게 열심히 또 다이어트도 하면서 이지를 하고 있는데요. 도미 씨는 어때요? 어떤 건강관리가 있나요? 저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요? 도미 씨, 운동 좋아하세요? 네, 저도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시죠?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죠? 맞아요. 코로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깥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희 아파트 내에 계단 있죠? 비상계단. 네. 비상계단을 저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운동,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유산소 운동도 되지만 근육 운동도 돼요. 맞아요. 허벅지. 허벅지도 탄탄해지고 근류 운동 치고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거는 자신이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살다 보니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맞아요. 최고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초대 가수는 어떤 분인가요? 언제 봐도 매력적인 가수죠. 가요가 좋다의 명 MC 도민 씨입니다. 네. 함께 보시죠. 오늘 아니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댈 볼 수 있다면 멋지고 나빴던 날 용서를 빌고 싶소 가녀린 그댈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니까 이제 모든 걸 들 수 있는데 그댄 어디 있나요 오늘 밤만에 오늘 밤만에 그대를 봐야 하오 하지 못한 말 하고 싶은 말 그댈 사랑한다 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잃을 수 없는 사랑이란 생각에 두려웠던 날 이제 모든 걸 들 수 있는데 그댄 어디 있나요 오늘 밤만에 오늘 밤만에 그댈 봐야 하오 하지 못한 말 하고 싶은 말 그댈 사랑한다 하고 오늘 밤만에 오늘 밤만에 오늘 밤만에 지금 밤만에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보고 싶어요 가슴이 저밍도록 그댈 사랑하오